아 이것도 괜찮다 잘 찍었다 와일드로 찍어 와일드로 나 와일드야 와일드? 카메라 몇개야 다 오면서 다 나오고 찍으면 괜찮으세요? 너무 재밌어 아 나 영준이랑 할 줄 몰랐어 기선이 하니까 자동 확인 되겠지? 떡 겟떡 치고 그러니까 아니요 영상이 다 경험이 너무 있다 영상이야? 언니 잘 춘다 언니 잘 춘다 아 신났어 아 여기다 더 하잖아 습스러워 하잖아 습스러워 하잖아 지금 습스러워서 진짜 하는거 어쩔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봐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여기 있는 무슨 산이래요? 근데 또또 같은데 이쪽으로는 안 와본 것 같은데 영주 언니 따라가자 언니 여긴 어디예요? 백년봉이에요? 이쪽으로는 안 와봤네 길씨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몸이 안 좋아? 길씨기?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천천히 가니까 내가 더 힘들어 너 일부러 그랬지? 아이씨 오오오오 미꾸러 미꾸러 아이고 여기서 찍어도 멋있겠다 야 숨차 둘이 찍어줄까 여기? 아니요 여태고 있잖아 여태고 있잖아 아 역광 1에 안 나오는데 가 가 가 가 와 경훈이 저기를 어떻게 세웠대 저거 자전거를 어떻게 세웠어? 아휴 아휴 이게 헬멧이 줄기 내려오니까 엄마야 규식이 앞뒤방 있니? 카메라가 앞뒤방에 있어? 대박 와우 스노우네 여긴 또 스노우 쭉쭉쭉 장기신 쭉쭉 언니와 가라고 소린사 오빠 찍을께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 소린사 오빠 야 찍어준다 할께 나도 그려 네가 여자야 와 여기 싱글끼 진짜 좋다 여기도 민서오빠가 홈이에요? 정원이 앞에 가 아까 갔구나 앞에 정원이 와 여기 어떻게 어필이다 미안해 너 놀래지? 놀래지마 으쩔쩔 와 성공 와 오늘 한찍 싸네 한찍 싸네 언니 오늘 한찍 싸네 한찍 싸네 으쩔 으아 영주언니 따라가기 와 성공 어 여기 어떻게 하니? 어 미끄러워 아찔했다 아즈оне 으읐 으흐 으읐 1.2.1. 2.1. 더! 더! 어후 와 여기도 좋아 코스 빗식아 간다아 간다아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막 미끌려 브레이크 경원아 왜왜 머리를 어디로 가 무서운데 엄마야 엄마야 어떻게 와 옆으로 왔어 출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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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쫄보 어? 뭐야? 태희 왜 거기서 나오네? 오! 림타오빠! 오! 림타오빠! 오늘 머리도 딱 림타오빠처럼 하고 왔어! 림타오빠! 림타오빠 혼자 덮보이잖아! 이거 완전 딱이에요! 컨셉! 죽인다! 나 다른 거 되지? 이거 안 꺼지네요! 어! 지금 안 꺼진데? 이제 된 거예요! 벙어리 장갑 짱인데 이거? 위험해요! 풍속 안 되잖아! 그냥 이렇게 해야 돼! 아 이런 거 끼지 마세요! 위험합니다! 아 그렇구나! 나는 따뜻하겠다! 이 생각도 있는데! 아니면 삼지 장갑? 삼지 장갑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게 아니네! 자출할 땐 괜찮겠다! 어! 자출료! 자! 빌리! 빌리 형도 어디서 넣었어요? 아! 전수님들 아까 나! 형도 나한테 줬고! 빌리 형도 나한테 줬어! 언니 완전 날씬한데! 안 이뻐요! 아니야! 잘 찍는 사람 찍어줘야 재미지! 못하는 사람은 버벅거려서! 어! 태희! 어 태희! 여기 빙판길같은데 천천히 내려가야 돼있다! 여기 내려가! 내려가는데 그거 끌바지마! 동네길이라 그냥 그냥 도로 같은 길인데 끌바? 어! verb恩 뭐 뭐 이거 브레이크 잘못보야면 완전 그냥 슉 위끌리잖아 오우 쫄깃해 심장 쫄깃해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그죠? 얼굴이 안 차가워요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발가락은 좀 쉬리 있다 근데 겨울에는 이런 복장 입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복장 입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더 있는 것 같아 저런 거 하나 사야 되나 봐 다운일러들이 입는 복장 있잖아 겨울에는 저런 걸로 아 잠깐 호준씨인가? 호준이 뭐야? 아 호준씨 그냥 말 편하게 할게 말 까 그냥 말 타 호준이처럼 저렇게 입어야 돼 아 편해 보이네 아 살짝 판도 줄여야 됐네 하하하하 와 멀어 멀어 그냥 가 빙판이다 빙판이라 조심하쇼 너희 쫄보 이런데 갈 수 있어? 야 우리 다 죽질하냐 이거 아 나 다른 산을 넘어 이제 한 산을 넘었고 두 번째 산을 넘어서 약간 저기 좋다 아비자리한테 어디로 갑니까 발꼬라기는 찌면 싫어 그리고 이거는 좀 심기도 불편하고 벗기도 불편해 원래 저기 새 새끼 좋았거든 근데 그건 무거워 어 잠깐만 여기 왼쪽으로 두 번째 산 진입 아니 언니한테 이거 바를 양말 바른거야 아 저거 바를 양말이야? 아 저거 바를 양말이야? 아 저거 바를 양말이야? 어? 어머 뭐야 저런게 있어? 언니랑 봐봐 옆에 신는거야 이렇게 배터리 밑에 우와 근데 밑에까지 따뜻하다고? 이게 뒤에 뒤꿈치만 얹고 이렇게 신는거야 아 신는거야 바꾸라고 앞으로 와 언니는 신발도 동계형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 그러네 하나도 안 싫어 언니한테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지금 두 개 발열 장갑하고 발열 장갑하고 저거 적어봐야겠다 어 저거 뭐 끝났네? 알아야지 사실 저런 것도 몰라서 못사 언니 언니 봐봐 옆에 찬거 저거 하면 좋겠네 저거 바테리야 아 그래서 튀어나온게 바테리구나 바테리구나네 아 미꾸러 아 미끄러워 조심 어 아 어 어 야 이경원 너 일부러 저 스릴을 만끽하려고 아 진짜 근데 완전 쫄깃하지 저거 나도 해봐서 알아 나 지난번에 바람 오지게 불 때 빙판길 저렇게 있었는데 와 겁나 미끄럽더라고 여기 생각났다 나란히 나란히 뒤에서 보니까 멋있어요 자 한꼬치가 땁니다 가지는 트레이닝 입고 간짓발은 안 나고 1등 도로발에서 1등인 줄 알았다잖아요 군산대 갔을 때 근데 인도 딱 들어서자마자 30명의 헬멧이 쫙 앞으로 지나가버려 아 그때 첫 대회 mtv 첫 대회 때 공기가 막 50넣고 안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이게 스릴 수 은근이요 긴장을 해야 되니까 네 저 자출 때 해봐가지고 저도 이거 자출 때 해봐서 저거 알아요 완전 쫄깃해지더라구요 난 글로 안 가고 싶은데 바람이 엄청 부니까 흔들이 막 흔들려요 한 번 자빠지려고 했어요 안 자빠졌어요 근데 천천히 갔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저기가 절을 지나서 올라가야돼 안쪽 고각이 허게 쎕니다 쎕 어디가 뭘 도전하겠다고 설마 거기 가놓고 어디가 비켜줘 문이라 안 나와 뻑뻑해서 여기 산수 가게 비켜줘 문이 뻑뻑해서 그니까 정원아 어디 정원이 귀여워 오오 아 역시 안됩니다 깔고 하십시오 안돼 안돼 깔고 봐 깔고 봐 깔고 봐야 깔고 봐 깔고 뵙는 것도 Awesome 그냥 네 is 정 Tambor 빨개е 머리 머리 한다고 머리 머리 현대 왜 그렇게한 가는거야 다 붙잡고 제사도, thinly 녀석을 가져오고 건설은, 이처럼 반경을 기다리는 중 공간 반경을 채우는 상태를 확인하는 중 태풍의 전역의 짐을 찾아봐서 와 여기 완전 긴컨 이리로 가는게 맞았네 이리로 가는게 오 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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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간다 tat 한진주니 황학교 Bolt 자 내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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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나올라겠다 아 힘들어 내다리 나만힘든다 옛날에 우리 여기 올라갔던거 같은데 이렇게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방금 대회 타는거 같아서 지금 너무 힘들어 제가요 여기 끌벌 안하려고 여기 질까봐 악착같이 올라왔대 체육소모가 두개다 그니까 그치 완전 힘들어 발쓰지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진짜 신기하네 어 미끌려 못먹어서 그런가 어 어으 미끌려 원래 대단포로 들어가면 걸린물 다 빠져야되는데 아 저 마리 땡겨 아멘 왜? 도망가! 나 스태핑 못해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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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이씨 여기 어떻게 가 야, 우리 밖에 놔야 해 어, 한꼬치 아, 나 클리티 안깨져서 못 가 아, 어떡해 아, 빨리 갔는데 아, 거기 다 이렇게 짚고 넘어와야 돼 수리 짱이네 와우 쉿 짜릿하다 이게 조금만 옆으로 빗겨나면 미끌려 짜릿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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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보 겁먹은 것 같아! 분명 내 뒤에 있었는데! 네? 간식 못 먹을 것 같다고요? 여기가! 네! 네! 감사합니다! 자, 타세요! 오! 문 벗고 안 넘어졌네! 어, 나 알아요! 자! 또 가? 네? 어, 또 못 가! 응! 옆에 나! 어? 잠깐 여기 미끄러울 것 같은데? 아니, 아니요! 안 들어올게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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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le 와, 힘들었다 여기! 와우 개가astic! 흐흐흐 흐흐흐 흐흐흑 아이고 흐흐흐 하흐흐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하하 어? 우와. 팔이 계속 잘 끝드려갔어. 야후우! 오! 슬리리감. 와! 슬리리감 전다. 와! 진짜!!! 아!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돼! 뭔가 편안한거 같은데 진짜로 완전 어허허헣 바치 바깥다 바깥어 어디 언니 가는 곳 다 잘 가고 있어요 무서워 나는 그냥 가서 사진이나 찍어야겠다 그렇게 리뷰할 수 있어 에? 아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캠트리가 되게 힘들어 아 진짜야? 불러면 어떻게 해? 길시기가 찍고 있어 아 여기서 한 꼬치가 또 여기서 성공하면 난 완전 그냥 못하는 건데 따라가봐야지 도대체 팔꿈치 오오오오오오오오 에이 오 언니 역시 역시 오 미크로 와 오 미크긴다 여기 진짜 여기 무섭다 위험하다 근데 넌 할 수 있잖아 풀샥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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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풀샥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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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똑같은데 여기는 네 그냥 가면 돼요 브레이크 잡지 말고 브레이크 잡지 말고? 그냥 내려와 내려와 하지마 님 사업반 하지마 괜히 자빠지면 안돼 아유 그럼 그냥 안전빵 가는겨 뭐 있어? 아 근데 너 한코치는 잘했는데 왜 거기서 섰어 그냥 미끄러지면 내려왔으면 되는데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잡았어 여기가 너무 미끄럽긴 하다 진짜 미끄럽다 그리고 야가 여기를 자 이제 내가 또 보여줄게 아니 이거 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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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화이트 가세요! 빨리 빨리 가! 어우 여기 장난 아니지! 여기 탄다! 안돼 안돼! 여기까지 쩔어! 기다려 봐! 됐어! 못 먹었냐고! 나무까지 다 벌리고! 영상 촬영하고 있어 이거? 나 이거 잘 가잖아! 야 너 뭐 끌바가 더 빨라! 오오오오! 잠깐 클리스는 신고! 됐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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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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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